애기 아빠가 직장이 옳지 않아서 너무 너무 어려워서 그래 내가 이거 시작을 했지 너무너무 어렵게 시작했어요 이 호떡을 밥 굶을 정도로 어렵게 시작했어요 지금은 밥은 먹고 살아 한 우물만 파니까 밥은 먹고 살아 그리고 옛날에 내가 동촌에 갔더니 할머니가 세대가 너는 나중에 잘 산다 내가 뭘 해서 잘 살겠습니까? 쌀 한 대 살 돈도 없는데 호떡장 사려고 그랬더니 호떡장 싸고 나서 밥을 먹고 살아 호떡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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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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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올려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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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